병수? 병수 병수야 신기하지? 대가지 줄 아네 싸가지? 잘 골랐어요 진짜 정말 제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오버가 1등 누구야? 어? 누가 만든 것 같아? 많은 분들은 음악이나 이런 걸 할 시간에 무서도 또 열심히 하라 하지만 곡을 만들거나 아니면 디제잉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땀으로 빨빨빨리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못 할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아 이거 처음 푸는 건데 이거 아 이승이 켜져버리지 알아서 해주세요 윤종신씨가 이거 어떡하지 그 엄마 그냥 다 까들게 해가?